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의료 문제의 핵심은 전공의 복귀하고 의과대생 복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여러분들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핵심적인 사안은 아닙니다. 그럼 전공의들이 복귀 가능성이 있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해가지고 AI 함께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AI가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현재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원래 복귀 시한이 5월 20일인데 5월 20일까지 돌아오신 분은 659명이 불과하고 전체의 5.1%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공의가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공의가 없이 병원을 꾸려가는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문의를 더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교수들을 다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않으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숫가가 낮으니까 전공의들을 데려다가 싸게 부려먹은 겁니다. 이제 AI는 그냥 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전공의 복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생각이 들어서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대학병원 운영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49%가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48%가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현장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복귀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다수의 여러분들 대중들은 절반 정도가 그래도 앞으로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기 어제 제가 나간 대학병원 정상 가동 불과 이게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특히 의정충돌 문제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를 다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의료현장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 자기 입장에서 현재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남기시기 때문에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현장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이 한덕수 총리 이야기나 조기용 여러분들 장관 이야기보다 훨씬 더 신뢰도가 있는 겁니다. 1만 명이 과학적인 추계라면서요 의사수 부족이. 그래서 2025년부터 매년 2천 명이 과학적이라면서요 이게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2026년부터는 협의하자면서 2025년은 과학적이고 2026년부터는 비과학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2026년도도 닥치고 뭡니까 2천 명 계속 뽑아야지 2026년부터는 회비를 하겠는데 2025년은 절대 안 된다 이야기인 겁니다. 꼰대들이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대한민국 기성세대로서는 너무나 참담하게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지배 엘리트들이 이렇게 무식하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땡깡을 뿌리는 인간들로 가득 차인지 나는 일찍이 여러분들 이 정도인 줄은 몰란 겁니다. 이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2025년도는 과학적이고 2026년도 부터는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회비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인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절대로 협상을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 이게 여러분들 윤 대통령의 생각이고 이게 한덕수 총리의 생각이고 지금 대한민국 지배 엘리트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뜬 겁니다. 꼰대들끼리 잘 해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전공의를 해봤자 의료사고에 늘 떨고 살아야 되고 수입 적고 힘들고 그래도 그동안은 사명감이 있어서 했습니다. 가난했던 우리 시절에나 참고해라 하지 요즘 젊은 애들은 말도 안 먹힙니다. 벌써 10년 전부터 필수과 기피 현상이 생겼는데 보건 공무원들이나 정부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총선 승리용으로 던진 것을 거두어 드리는데 국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자존심만 지금 내쉬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총선용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방 여러분들 재미 보기 위해서 했는데 잘못된 걸 본인들도 이미 지금 어렴푼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심만 빡빡 세우는 겁니다. 그게 꼰대들의 비극인 겁니다. 그게 꼰대들의 비극이고 꼰대들의 시극인 겁니다. 정부의 답변이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정부의 행위에 무슨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정당성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선이 되겠습니까. 정당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정의가 되겠습니까. 정부가 솔선수범에서 정의를 부정의로 만들고 정부가 솔선에서 선 대신에 악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바보 천치도 아닌데 이런들 정부 하자란들 하겠습니까.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됩니다. 뭡니까. 2025년부터 모든 의과대학 정원 조정에 의료계하고 여러분들 협상을 해서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서 결정하라는 것이 전공의들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우 개선하고 근무환경 개선하고 요구 조건 내용 중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전공의들의 요구에 대해서 합리적인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 정부 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공의 비대위에 여러분들 요구 조건을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여러분 틀린 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욕해도 젊은 사람들 안 돌아옵니다. 꼰대분들 정신 체리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담화를 발표하고 공과를 치고 대학 총장들 협의를 하고 서울대 여러분들 의과대학 교수단 학장단을 동원해 가지고 눈물로 가득 찬 편지를 쓰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욕을 해도 이제 여러분 전공의들은 더 먹을 욕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태어나가 지금까지 먹을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먹은 겁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욕식거리를 하는 여러분들 나는 민족을 보고 제가 두 손 들었습니다. 이야 이거는 완전히 바닥이구나 이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도 젊은이들 안 들어옵니다. 욕하든 말든 예전과 다르게 정보 전파가 너무 빠르고 깊이나 예청력도 상당합니다. 떡을 치든 밥을 해 먹든 대학병원이 몇 개 망하든 수술을 여러분 일정이 지연이 돼가 사람이 죽어 나가든 모르겠다 이야기죠. 꼰대들이 저질렀으니까 꼰대들이 알아서 해라 급하면 윤 대통령께서 이런 수술실 들어가 직접 집도를 하시든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무리 욕해도 젊은이들 안 들어옵니다. mj세대를 조금이라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볼 겁니다. 아무리 욕해도 이제 더 들을 욕이 없으니까 인간으로서 들을 수 있는 욕의 절정까지를 다 경험한 겁니다. 연 대통령만 나무랄 수가 없고 그 선전과 선동에 놀아난 일부 국민들도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워하는 날들이 올 겁니다. 왜 본인 문제가 되면 사람들은 처절하게 생각하니까. 사집 전공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를 악마같이 보는 국민들을 앞으로 진로한다는 것이 진심으로 우러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이 우리 생각에 여러분들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교육을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코비드가 이런 강타했을 때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 윤대통령께서 고집을 뿌려 일어난 2천명 숫자를 어찌할 겁니까. 대학병원을 망하는 게 하는 것이 윤대통령의 목표입니까. 정치를 하시려면 일단 공부부터 좀 하시고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아주 기본적인 정직함.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 이슈를 악용하지 않는 그런 정직함.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윤 대통령의 폐착은 이번에 그냥 단발적인 일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이 살아온 인생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윤 대통령께서 실수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싶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윤 대통령이 살아온 인생 자체 때문에 지금이 온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참 운 좋게 요리송 조리송 요리조리송송 예를 들어서 잘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 대통령까지 되신 거죠. 요리송 조리송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잘 이렇게 페인트를 쓰면서 잘 살아온 겁니다. 이번에 된통 걸린 겁니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되면 참도 거짓으로 만들 수 있었고 거짓도 참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된통 걸리던 겁니다. 저는 하나도 여러분들 안타까워하거나 동정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그냥 저지른 겁니다. 본인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꽤 길기 때문에 요리송 저리송 여러분들 피해갈 수 있었지만 한 방에 여러분들 골로 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방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버드 경영대학 안에 한국에 여러분들 와서 근무도 하셨던 이제 돌아가셨네요. 파괴적 혁신을 쓰신 분이 한계비용하고 총비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딱 이번에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한 번만 할 때는 비용이 적으니까 한계비용이 적은데 딱 한 번만이 뭡니까 총비용을 전부를 뭡니까 인생 전체를 넘어뜨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다. 그게 뇌물 받을 때 조심하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 번이 아니고 전부가 다 날라간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께서는 그냥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제가 작가로서 여러분들 수백 권의 책을 썼기 때문에 타인을 여러분들 심중을 읽는 능력들이 훈련이 아주 잘 돼 있는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훈련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 양반이 그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걱정한 건가 그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채태원 사건을 보더라도 그냥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돈 집어주면 다 그동안 통과했지 않습니까 남 기술도 훔치고 1심 판결에서 뭡니까 그게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한 번 두 번을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현명한 사람들은 대단히 조신하지 않습니까 윗선 조작 사기 기만 이런 걸 잘 안 하지 않으면 왜 한 번 걸리더면 전부를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의사가 그냥 공짜로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의사 1인당 부가 투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 한 명을 만들어내는데 등록금으로 다 커버가 안 되는 겁니다 등록금은 세 발에 핀 겁니다 여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사 1천 명 정원당 의료 예산이 1조 원씩 더 늘어난다고 하더군요 그거 그겁니다 등록금 더하기 국가가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의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의사를 2천 명씩 아니라 1만 명씩 늘린다 하더라도 지방에 안 가고 소아과 안 가고 산부인과 의사 많이 늘린다고 출산율이 늘을 것이란 말도 안 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의사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0시간이 아닌 90시간 정도 됩니다 매일 밤늦게 야근하고 주말 구분 없이 근무합니다 군 근무는 18개월이 아니고 60개월입니다 전문의 치득하는 37일 40세까지는 연봉이 5천만원도 안 되는 급여로 근무합니다 의사를 까는 국민들은 낮은 의료 수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개 한 마리의 출산 수가가 아기 한 명보다 더 비싸다고 하니 개 치료 의사를 가는 게 좋은 세상입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법에 의해서 의사 업무와 관련 없는 범죄 행위를 매너 취소당하고 위험하고 잘못함 구속되고 소송당하여 그나마 번 돈 다 틀리는 것보다도 의사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군 근무는 길지만 60개월인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희망 없는 곳에서 노예할 사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지만 전공의들 지금은 각성했습니다 공부만 하고 염론 팔지 않고 앞만 보고 갔지만 이 사태로 염론질을 하게 되었고 그럴 필요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특히 필수과들은 이 과를 하면 정말 인생 망치고 있던 사명감도 우리 훌륭하신 국민들이 깡그리 없애줬습니다 각성시켜주신 국민들께 고맙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만 하고 본인들 할 일만 노예처럼 하던 바보들을 세상 물정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 분야에 계신 분 같네요 사람이 알아버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그냥 눈을 뜬 겁니다 아 이거는 뭐 애시당초 계산이 안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았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전공의는 복귀할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복귀해봐야 수련도 못 받을 것이 뻔하고 차직도 취소가 아닌 철회라서 잘못하면 구상권 청구가 될 거고 정부가 손 들지 않으면 답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수술 못할 테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들어가면은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아참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편견을 갖고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념의 노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는 거죠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되는가 봅니다 이미 전공의 복귀는 물 건너갔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혹은 4년 후에 군대를 갔다 오고서도 필수과는 계속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소아과와 산과 언급의학과는 씨가 말할 겁니다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네요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전공기가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올해만 안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 여파가 진정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큰일 하셨습니다 특수통 검사 30년에 윤 대통령께서는 엄청나게 큰일 하신 겁니다 선거 공정성을 완벽하게 뭡니까 깔아뭉긴 다음에 두 번째로 위대한 업적을 하신 겁니다 하나도 동정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3년 마치고 내려오시나 내년에 내려오시나 올해 말에 내려오시나 저는 알 바가 아닌 겁니다 알아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